이거 너무 많은데? 될까 이게? 지난 편 댓글을 전부 연필로 쓰겠다는 공약을 한 최 도전 2차전을 하기 전에 3차전 체크했고 가보겠습니다 도전 11페이지 안타깝게도 댓글을 전부 다 쓰는 도전이었어요 이것만 봐드립니다 최적력 안 돼 13 14번째 페이지 완성 21시 16분입니다 21시 16분입니다 알자 두둥 비비 충전 완료 큰일 났어 너무 복잡 불참 명 발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보자고 3번째 페이지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오던데 해가 몇 명이 있는 거죠?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5천 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미선 님까지? 마지막 5천 95개 끝 배로고침 한 번 해보자 두 분이 더 있으시네 이 마음이 없었다 끝났다 와우와우 11월 12월 9일 놀라운 사실 2000명을 써도 연필이 안 된다 사진 고정 댓글에 글 전부 다 썼으니까 재승리일 수 있겠지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할 수 있는 또 다른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어때요? 참 쉽죠? 이상한 사람이라니 팬츠예요 팬이에요 팬이에요를 말하려고 코카콜라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하는 댓글이 아닌데 시험공부 화이팅 끝 화이팅